안녕하세요 지리산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땅두릎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땅두릎은 이렇게 자라면 대예 이렇게 촘촘하게 가시처럼 이런 털이 같이 있습니다 이제 땅두릎도 산에서 석기 많은 계곡 같은 데서 자생을 하는데 이제 언제부턴가 약용 겸 나물식용 목적으로 재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땅두릎 뿌리를 산에서 두세 개 캐 갖고 와서 이 텃밭에다 심어 놨는데 번식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봄철에 땅에서 막 올라오는 순이 두릎이라고 나무에서 따서 먹는 순과 닮은 모양으로 올라온다고 해서 땅두릎 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봄에 땅두릎을 잘라 가지고 데쳐서 고추장에 초고추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또 장아찌도 담기도 하고 그러느라고 다 잘랐는데 다시 이렇게 새순이 올라와서 이렇게 굵게 통통하게 또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봄에 새순을 나물로 먹고 또 전라도에서는 생선하고 부드러운 새순을 같이 넣고 땅두릎 매운탕을 끓여 먹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아주 별미라고 합니다 이제 튀김이나 또 뭐 다른 고기하고 또 다른 나물하고 뭐 그렇게 이쑤시개 같은 그런 고챙이에 끼워서 적을 굽는 것을 이제 산적이라 그러는데 그런 산적 부침개도 부쳐 먹을 수가 있고 또 무치거나 볶아 먹기도 하고 또 장아찌를 담아 놓으면 아주 향긋한 향이 아주 좋은 그런 맛있는 나물입니다 이제 땅두릎을 양명은 독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독활이라는 이름을 가진 양명을 가진 풀이 또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던 어수리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양명으로는 독활이라 해가지고 이제 땅두릎이 없을 때는 이 어수리 뿌리를 땅두릎 대신에 약으로 썼다고 그래요 이제 어쨌든 이 땅두릎도 양명은 독활입니다 이제 맛은 맵고 약간 쓰고 성질은 따뜻한 약초입니다 주로 이제 강장 그러니까 이제 정력 쪽으로 약으로 쓰고 또 두통이나 강기몸살 그리고 이제 류머테이스에도 약으로 쓰고 또 이제 뭐 사람이 기운이 딸려서 현기증이 난다든가 눈앞에 허공에 까만 벌레 같은 그런게 날아다니는 헛것이 보이거나 그럴 때도 약으로 쓰고 이제 어수리도 양명으로 독활이라 하면서 중풍의 명약으로 쓰는데 땅두릎 역시도 중풍에 아주 효과가 뛰어난 그런 약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통이나 위암 당뇨 정신분열정 저혈압 그런데도 약으로 쓰는 것이 이 땅두릎입니다 이제 잎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통통한 줄기에는 이 가지가 뻗어 나간 곳에 이렇게 또 아주 작은 사이즈의 이렇게 잎이 이렇게 큰 잎과는 약간 생긴 모양이라든가 형태가 다른 이런 잎이 가지가 뻗은 옆에서 이렇게 뻗어 나옵니다 이번 시간에는 땅두릎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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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